코로나 19 지금 온 국민이 걱정입니다마는 연예계도 비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요계까지 강타한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코로나 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쇼케이스 콘서트 등 가요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해 아티스트 스탭 관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업계 관계자들도 코로나 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잡혀있던 행사가 지금 다 취소가 됐거든요 공연계도 뭐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공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예술의전당은 지난 월요일이죠 24일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모든 공연과 전시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강공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술의전당 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자체 기획 공연의 연기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연극 뮤지컬 그리고 전시회 등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공연 전시 이런 거 미리 예매해 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환불해 줘야 될 텐데 이게 또 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와 달리 영화는 이번 주에 사실 모든 시사회가 취소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예매했다 취소하면 되는 문제인데 공연은 환불이라는 게 있고 또 개막을 약속했는데 그 개막을 연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취소해달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걸 사실 취소하면 환불을 해드려야 돼요 이 손해가 공연업계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난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대학로에 가서 현황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제작사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또 그래도 좀 공연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관객이 끊긴 무대에서 배우들이 정말 관객 없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지금 개막하는 공연 예매해서 봐야지 했던 분들 못 보고 이런 상황이 숙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해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결혼식을 예약했는데 돌잔치를 예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환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원래 계약할 때 위약금을 다 계약을 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과연 못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게 피해가 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마를 얻었는데 최근 대구 지방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집주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월세를 감면해준다고 자발적으로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